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영생토로 소산한 샘물이 되리라 생전 처음 자기 목마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았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유가 지신했던 동네에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머리를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운 사실을 내가 깨달고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더러운 내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악한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서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처럼 변해갈 겁니다 그럼 일로 Rivera 가 SPEAKER 또 한 가rating 활동 inch대음 마티ydia